예약하시고 오셨어요 잠시만요 저희 지금 문서에서는 확인이 안 되시는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네 저희 지금 문서로는 확인이 안 돼서요 온라인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다리시는 동안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? 그냥 이온 음료로 하나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잠깐만 약 확인 좀 해 볼게요 아 네네 저희 7시로 귀청소 예약하신 거 맞으시죠? 네 7시로 귀청소요 네 저희 잠시 앉아서 대기 해 주시면은 네 장소 소독해 드리고 바로 불러 드릴게요 잠시만 앉아서 대기 해 주세요 네 고객님 저희 소독이 다 완료가 되셔서 네 안쪽으로 따라 오실게요 잠시만요 네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네 그대로 이렇게 누우시면 돼요 누우신 자세는 편안하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자리 한번 잡아볼게요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셋업하시면 돼요 네 그동안 저는 잠깐 화장실 가서 손 좀 씻고 올게요 어 네 자리랑 자세는 편안하시죠? 그럼 저희 이제 시술 시작하기 전에 어떤 루틴으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어 저희 먼저 소독용 알코올을 뿌려서 소독 먼저 진행해 드릴 거고요 귀청소는 저희 나무 귀이개랑 새 귀이개로 진행이 되고 마무리로는 브러시로 귀 주변의 물질이 덜어낸 뒤에 마무리 소독 한번 더 하고서는 저희 귀청소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 중간중간에 아프시거나 불편하시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 주변도 많이 없고 집중을 해야 돼서 말이 거의 안 할까거든요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끼시지 마시고 그냥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서는 시술 받으시면 될 거 같아요 어 그럼 바로 소독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넷 그래서 저기 먼저 들을 거 достаточно 찍힐 enable 아 ju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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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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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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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제 귀청소는 다 끝났고요 네, 그렇게 경직된 자세로 이젠 안 있으셔도 돼요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지적이셔도 돼요 이제 마무리로 브러쉬로 귀 주변에 물질을 한 번씩 털어내고 물티슈로 한 번 더 닦아낸 뒤에 네 귀청소 마무리할게요 네 그러면 양쪽 귀 브러쉬로 한 번 털어드릴게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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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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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,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. 저 이거 드릴게요. 이거는 그냥 젤리인데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샀고요. 그냥 가시는 길에 드시라고. 이것도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알코올 수압이고요. 지금 귀청소는 다 됐는데 사용하시는 이어폰은 청소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청소하는데 사용하시라고 하나 드릴게요. 네, 그러면 진짜 귀청소는 이제 다 끝났고요. 네,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고. 네, 예약하시는 법은 아시죠, 다?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